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상대방을 공격 안 하려고 정말 노력했다며 힘을 아껴뒀다. 당대표가 돼서 상대 더불어민주당을 박살내기 위해서 그때 쓰기 위해 아껴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. 한동훈 후보는 20일 국민의힘 울산시당에서 열린 울산광역시당 당원 간담회에서 저 백 사장에서 대한민국이 출발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때도 성공한 게 울산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. 그는 나는 지금 뭔가 과실을 따먹을 생각이 없다. 출세는 충분히 했다며 나라가 잘 되게 할 거다. 여러분이 그 과실을 따먹는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고 선언했다. 이어 나 혼자서 싸울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승리를 얻을 수 없다며 러닝메이트로 함께 뛰고 있는 장동혁 최고위원 후보를 소개했다. 한 후보는 장동혁은 싸울 줄 안다. 잊지 말고 전날 유튜브를 봐달라. 그렇게 싸워야 하는 것이라며 특검 안 돼. 탄핵이다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짚어주고 당사자를 추궁해야 하는 거다. 그래야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. 앞서 장 후보는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.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부터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수사에 관한 구체적 지시나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. 박정훈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서는 얼마 전 박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위증교사 녹취를 틀었다. 우리 당은 지금까지 이렇게 싸워오지 않았다며 내가 당을 이끌게 되면 우린 그런 당이 될 것이다. 고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익에 맞고 공적 가치가 있다면 그냥 깔 것이다. 박정훈 같은 파이터와 같이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.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 후보를 언급하면서는 함께하는 이유가 총을 잘 쏴서 물론 잘 쏜다. 화장실에도 메달을 걸어놓는다는데 그런 정도의 사람이다.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여준 사람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내가 진종호 후보 보고 같이 하자고 읍소하고 청한 이유가 따로 있다. 금메달 리스트들은 군대에 관한 혜택을 받지만 진 후보는 군대에 갔다. 다녀온 후에 진 후보는 이런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. 더 이어 그게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꿈을 주고 우리 청년들에게 대한민국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보수의 모습을 보여준다며 여러분 보기에도 저 정도면 부끄럽지 않다는 삶을 살면서 자기관리를 한 것이다. 그래야 저 민주당 사람들 이긴다.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보수 정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국민의 힘을 지지한다는 것을 어느 지역에 가서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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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